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들이시는 분들도 정말 짧지만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정말 잘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시는 거죠 다 잘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복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좌절하고 또 너무 슬프고 그리고 후회만 남는 생애를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까닭인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많은 것은 어떤 삶이 진짜 복 있고 잘 사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우리의 삶 전체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가 참 복되고 정말 잘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 정말 잘 사셨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인지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쳤던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옷을 잘 입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냐?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아냐? 아니면 오겠다고 한 그 예언자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왜 세례를 주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나는 그냥 소리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때 그 행차에 맨 앞에 서서 임금님 행차요!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아 임금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는 길 옆에 쭉 도열하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개합니다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는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급할 때 그때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큼은 천사가 건너간 6월절 절기가 시작된 사건이죠 그때 그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자기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이고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누군가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역사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인생을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는 평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고 사역도 먼저 했고 또 사람들로 인기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주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나 성도들 중에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요네즈 또는 토마토 케첩 상표 중에 하인즈라는 미국 상표를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상표죠 그 회사를 설립한 헨리 존 하인즈가 1919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어머니를 기리는 하인즈의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당을 하나 건축에서 봉헌하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인즈와 그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당을 피츠버그 대학 안에 세웁니다 5년에 걸쳐서 대단한 건축비를 들여서 정말 멋있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인즈 기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예배당은 정말 멋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통 하인즈 집안의 이야기와 그 하인즈와 그 어머니 그 흔적만 있어요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적인 건물에 하나고 예배당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만약에 하인즈가 진짜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그는 기쁠까요? 저는 너무너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 또는 교회 중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봐요 그건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머리로 알기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나나 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27절에 보면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어요 존재 자체가 자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이유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세례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게 된 간증을 짧게 합니다 32절부터 말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의미 정말 진정한 목표가 뭘까 그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짜증나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는 적어도 마음에 선뜻 동의가 안 되고 그렇다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러면 당연히 아멘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의 왕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만 오직 드러나는 것만 세례의 왕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의 왕이 증거하니까 세례의 왕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만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사촌인 베드로까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사람의 심정으로 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도 마음이 언짢고 불편하고 시기심이 생기게 되게 되잖아요 내 제자인데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일이 생길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의 왕은 달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세례의 왕은 마음으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되실 일이죠 자기 사람이 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일인데도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왕은 정확하게 그 기간을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공적인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의 악한 일을 직언을 한 것 때문에 쓴소리한 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게 세례의 왕의 생애예요 누가 세례의 왕처럼 살고 싶겠어요 세례의 왕의 삶을 부러워할 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왕보다 큰 사람이 없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의 왕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세례의 왕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세례의 왕이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가 백년도 못 되는 육신으로 사는 생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 목사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주의 종 아니었어요 세상에 어떤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왕 목사가 되는 거, 목사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심의 날이었어요 그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소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소원이 없었어요 그때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수고했다,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면 어떤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저에게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고 갈망이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올해 봄에 전 세계 17나라, 선진국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통계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제일 먼저 꼽은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만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17나라가 대답한 것을 평균을 다 내보니까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직업이고 네 번째로 꼽은 것이 친구 관계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답한 것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순서에 그 통계를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대답했던 것 중에 신앙이라고 대답한 것이 1% 정도가 돼요 그런데 17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비중이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죠 그런데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도 신앙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 점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도 사실 다를 바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면서도 목사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그날 뒤집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만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항상 그 느낌을 따라갔어요 물론 순간순간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 내 종아 라는 말을 듣는 길을 향하여 계속 방향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우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우서 5장 15절에 내려가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마음에 가지게 되는 소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주님만 드러나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행복해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이 고백은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환희에 넘치는 노래예요 이제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아휴 목사님 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세계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본 세례요한이 큽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우리가 큽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우리가 훨씬 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인이 나온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대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뒤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눈뜨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 목사님의 마음도 삶도 다 바뀌었어요 가정생활도 달라지고 목회도 달라졌어요 말씀 증거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지방을 치리하는 감리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하여 뭘 잘못 치리를 하시는 바람에 큰 분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다 문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감리사님이 명백하게 잘못 처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명백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말은 감리사님에게 굴복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원통한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그분이 잘못한 건데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씀은 순종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자존심 때문이냐 아니면 주님의 자존심 때문이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존심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미 나는 죽었는데 더 이상 내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자꾸 내 자존심 내세우면 결국은 우리 지방은 둘로 쪼개지는데 그래서 순종합니다 지방교육자회의 때 나가서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그 감리사님이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시면서 그렇지 내가 이겼다 그런 표정이시더래요 다른 사정을 아는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어떻든지 지방을 하나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시더라 어느 목사님이 그 일기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어느 교인 한 사람의 눈에 딱 뜨이더래요 한 1년 정도쯤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반가운 마음보다는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드렸는데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목사인 내 책임이지 겨우 그렇게 마음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잘 오셨다고 도무지 할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예배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교인 보고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니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니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달려나가서라도 그 양을 찾아와야 되는데 양이 이제 스스로 돌아왔는데 그 양을 사랑하지도 품지도 못하는 제가 목사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배를 시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 말은 그 교인 탓하지 마 너도 다를 게 없잖아 억울하다 마음 불편하다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 그 교인은 그 교인들을 잘못했지만 너도 다를 바 아니잖아 그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엉터리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내가 무슨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는 용서도 못하고 또 교인들을 마음에 허물이 있는 교인을 품지도 못하는 정말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 목사인데 교인들은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으시겠지만 갈망하는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소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셨노라고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지금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에 계속 부딪혀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냐 없느냐 주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에요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것 하나를 위해서 알았어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제가 유익한 존재였나요 설교 때문에 주님이 평가하실까 또는 제 목회적인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더라고 주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힘썼냐 그게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현장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